인간이 참 묘하죠 권중근 씨 전 동양대 교수를 맡았던 진중근 씨가 이분 참 재미있네요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씨가 아마 지난해인가 몇 년 전 5년 전이죠 5년 전에 한 모양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혼이 나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면 죄 짓고도 책임을 안 질리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진중근 씨가 이분도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을 썼으면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하면 혼이 나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면 죄 짓고도 책임 안 질리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2017년 7월 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겠죠 이분이 남긴 글입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진중근 씨가 최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누가 진중근 씨가 진중근 씨는 이재명 대표가 김용민지용근 부원장에 대해 그분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한 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돈을 뭐 20억에서 많이 깎았네요 8억 4천만 원을 줬습니다 8억 4천만 원을 김용보고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선거에 필요하니까 전달됐겠죠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리던 김용보 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고 김용보 원장은 이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 4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 이걸 갖고 이제 국힘당에서는 멋진 포스트를 만든 모양입니다 죄지하면 벌받는 게 당연 국회부터는 이재명 과거의 트윗 포스트 도독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멋진 말이네요 도독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사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예고편인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니까 백자서평에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16명이래 여러분들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도 이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 말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개딸만 빼고 1239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보통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시민들이 남긴 댓글이란 것은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개인적 이익이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야말로 날의견입니다 날의견인데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날의견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던진 투표도 어느 종류의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바닥 민심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치고는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이 모든 게 다 사기고 위선이고 조작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서민들은 힘도 없고 빽도 없지만 1239명이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당신 말 누가 믿나 개딸빼고 아무도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1239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반역무선충들이 과거에는 국민들 눈치라도 보는 신용을 하더니만 이젠 아예 국민들을 벌레 취급하네 뻔뻔스러워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1081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왜 여러분도 국민들을 벌레처럼 대합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벌레처럼 대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낮 두꺼운 사람들이 왜 국민들을 의식합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을 의식하는 거지 선거를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서 맨날 만들 수가 있으면 어느 놈이 뭡니까 국민들을 벌레 취급 안 하겠습니까 돼지 개처럼 취급하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 국민들을 뭡니까 예 의식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뭐죠 제가 방송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무릅쓰고 여러분 지금 두 달 사이에 한 3천 명 정도를 뺐다가 조금 늘려줬다 꽉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구독자 수를 빼줘 필사조 노력하지 않습니까 방송 나오면 못 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세계하고 똑같은 거죠 가축세계하고 이런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모두가 시시하고 뭡니까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불법과 이런 불의를 저지른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집사고 장 놓을 겁니다 나라 완전히 깨판인 겁니다 해반이 기독교인들일 겁니다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복주시라고 온갖 종류의 지저분한 일은 쟤들은 다 저지르면서 이게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불법과 여러분들 불의가 성행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지도청들이 뭡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래도 좀 사람다워해 사람이 짐승하고 여러분들 다른 바가 뭡니까 사람이 가축하고 여러분 다른 바가 뭡니까 사람이 그래도 뭐죠 옳은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찾고 불법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 고치려고 하고 나쁜 짓을 보면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지 뭐죠 에이 1월 가면 열심히 가서 뭡니까 예배나에 가서 복 달라고 뭡니까 기도하고 밖에 너무 온갖 지저분한 짓들 다 하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하는 군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다 사정들이 있겠죠 교인들이 다 제각각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종교인들이 뭐죠 성직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다 침묵하면 그 정의 사연 구현 뭐 단인가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의 구현 뭐 사제 단인가 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들이 천만 명이라고 하면 천만 명이 아마 구교 신교를 다 합쳤을 건데 국민들의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 나라가 뭐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요즘 뭐 그분 얼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초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런 의도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사람은 뭐 교감신경 부고감신경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런 들이름 작동하는 그런 신경해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조할 겁니다 바짝바짝 죄에 오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부러지져도 누가 더 초조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초조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초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시간이 결국은 내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자들은 아무리 은밀하게 이런 죄를 짓더라도 초조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초조 안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허허허허허 하고 이렇게 웃더라도 속으로 돌아서게 되면 태반의 시간을 인간을 뭐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다녀도 뭐죠 조금 있으면 돌았으면 차 안에서 자기 혼자 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멀쩡하겠다 그러면 그거야 뭐죠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겠죠 그러나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게 돼 있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의인은 그냥 담담한 겁니다 담담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가축이 아니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초조할 겁니다 초조하겠죠 얼굴에서 그런 기운을 못 느낍니까 저는 벌써 느껴지는데 그 상태에서 그 부붅된 게 여기 excuse 자막에 찍고 싶어지고 싶어 오늘의 강좌